오늘 오후 4시 40분에 일본 이시가와 현 노도지방에서 또다시 규모 3.2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오늘 2023년 4월 2일까지의 일본 내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진이 약 4개월간 발생한 지역은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입니다.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은 약 4개월간 36번의 지진이 발생 중이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지진이 25번인 것을 감안하면 36번의 지진이 발생 중인 이시가와 현 노토지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의 이시가와 현과 연세 도미노 지진을 자주 발생시키는 니가타현에서도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어제 4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41분 일본 니가타현 북부지역인 카이츠 앞바다에서 규모 5.0 진원의 깊이는 10km 그리고 4분 후인 45분에 역시 니가타 북쪽 카이츠 해역에서 규모 3.9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월 6일 터키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뒤인 2월 7일 일본 니가타현에서 정어리들이 떼죽음을 한 것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흘 뒤인 4월 6일은 보름달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먼저 한국 인근 국가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수찬성과 허베이성 탕산대 지진 근처에서 10번 정도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일본에서도 또한 후쿠시마 이시가와 현 노토반도 스루가 트로프와 사가미트로프 지역에서 연일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미국의 서부해안과 남미 칠레와 아르헨티나 중미 멕시코 남태평양 바누아투와 뉴질랜드 인근에서도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과연 2월 6일 터키 시리아 대지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4월 6일 때는 보름달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할 것인가 보름달이 뜨는 만조기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일본과 미국의 연구진들이 했으며 주장들의 근거는 일본과 미국 모두 과거 지진들과 보름달이 떴을 때의 지진 발생 현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시했으며 보고서에는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규모 5.5 이상의 지진 1만 1397건에 대해 발생 직전 2주간의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위치 관계 및 조석 변형력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약 두 달 전인 2월 6일 터키 시리아 대지진 역시 2월 6일 보름달이 뜰 때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전 세계 지진학자들이 연구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